이것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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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사냥을 성공해왔어 자 봐봐 너도 할 수 있잖아 손을 물에다 퐁당퐁당 이렇게 담궈서 야 손 좀 줘봐 아가들 이것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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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엄마가 사냥을 성공해왔어 자 봐봐 자 어때 멋지지 엄마가 사냥에 성공했지롱 상구 상춘은 오늘 목욕하자 오빠 엄마가 사냥에 성공했는데요 관심이 없는거야? 이것봐라 엄마가 사냥에 성공하는게 얼마나 힘든건지 알아? 이것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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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관심없는거야? 이것봐봐 너네가 좋아하는거야 이것봐봐 이것이 만들어줘야지 먹을 halSE 응? 먹지도 못하는 걸 왜 꺼내놓고 그러냐고? 짜증난다고? 그럼 네가 해서 먹든지 네가 손으로 이렇게 물에 풍당풍당 담궈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뭐라고?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? 넌 먹기만 할 거라고? 그건 너무 나쁜 심포 아니야? 응? 너도 할 수 있잖아. 손을 물에다 풍당풍당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야 너 귀여우면 다야? 너 일로 와봐. 당구 일로 와봐. 너 귀여우면 다냐고? 다라고? 야 너 네가 귀여운 거 알지? 응? 너 귀여운 거 알지? 이거 누가 또 여기다 찌질 묻혀놨니? 상구야. 상구 귀여워? 상구 이뻐? 상구 귀여워? 아 상구 귀엽구나. 알았어. 응? 엄마가 사냥해왔으니까 네가 해먹어? 야 너 사냥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? 밖에서? 너 밖에서 사냥해봤어? 어? 억울하다고? 흥! 넌 소고기 먹고 난 소고기 안 먹어. 야 너 병원 갔다 와서 치킨값도 날라갔어. 너 병원 갔다 오는 바람에 엄마는 치킨도 못 시켜먹어. 뭐라고? 시끄럽다고?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? 야 손 좀 줘봐. 어쭈 손. 에헤헤. 그럼 이제부터 엄마는 사냥해왔 거를 너네가 먹을 수 있게 할게. 맞지? 손. 응. 상구 이리 와. 좀만 기다려. 야 그렇게 자꾸 움직이면 배고파. 좀만 기다려 금방 해다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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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